경남 지역 폐교의 현실태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폐교와 반대로 화려한 변신을 한 폐교도 있습니다. 학교 모습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. 전주현 기자가 화려한 변신을 시도한 폐교를 찾아가 봤습니다. 거부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올 수가 있고 폐교를 선택 잘했다. 1940년 개교해 5,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옛 순상초등학교입니다. 지난 2019년 문을 닫은 옛 순상초등학교는 신개념 독서 공간으로 화려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. 폐교로 학생들이 떠난 자리는 또 다른 학생들이 이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. 숭산초의 지금 이름은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. 5년 전 문을 닫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그림책 특화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캠핑과 함께 독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3년째 한 번씩 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계속 와도 안 질리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학교였다고 했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또 리모델링한 것도 괜찮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았어요. 방치된 폐교들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을 공동체 역할을 했던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지역 정서입니다. 하지만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은 예전 숭산초등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민과 공존하는 문화교육시설로 변신하면서 폐교 활용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. 도시 창원, 김해, 양산 이쪽에서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것은 여행사만 여행사만 이곳까지 오시고 이곳에 오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즐길 수 있어서 미량의 한 폐교는 지역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옛 범평초등학교가 변신한 미량미리벌 민속박물관 소장하고 있던 유물과 작품들을 전시할 공간을 찾던 성재정 간장이 선택한 곳은 폐교였습니다. 1998년 당시 미량시의 도움으로 폐교가 된 범평초등학교 건물을 인수했고 성간장은 이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. 옛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과 작품 등 2천여 점을 보유한 문화유산 교육의 장이 된 것입니다. 박물관을 짓겠다는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폐교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거부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폐교를 선택 잘했다. 그리고 결국은 내 이웃이나 내 주민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. 학생들이 떠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었던 폐교. 지역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와 새로운 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.